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매찬 바람에 보트가 전복되고 한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헬기와 구조선이 사고지역을 돌면서 두 시간 동안이나 그녀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치메이커는 사고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 조류에 익숙한 랄프선장은 지금쯤이면 강한 조류에 밀려서 자신의 항로 쪽으로 떠내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구조자임을 인식한 랄프선장은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희미한 새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치 쉬츠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랄프선장처럼 우리도 특별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타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이용해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나쁠수록 더더욱 그 힘은 발휘됩니다. 올해 2018년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구 역사상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빈국, 그 당시 최빈국에서 해방되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경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처 그 급격한 변화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거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변화가 언제나 우리를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언제나 뒤처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그냥 천천히 자기가 가는 길을 페이스에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스럽고 오늘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돈의 힘이다, 과학의 힘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돈과 과학의 사람에 의존하지만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야라고 내가 확신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낸 것이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많은 학교 이끌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당신앙으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복신앙의 칸패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저 반대나 하고 재동이나 거는 경직된 바리세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아흐왕은 부강국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오무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무리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오무리의 아들이 바로 아흐왕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더욱 부강하게 만든 세상 눈으로 보면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가 건축한 상하국은 솔로몬의 영화를 재현한 그 비싼 코끼리 상하로 지장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국입니다. 그만큼 아흐왕은 이스라엘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흐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무리의 아들 아흐왕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와 보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할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할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할의 사당 속에 바할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무리보다도 한 발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흐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돈 왕 엣 바할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엣 바할이라고 하는 뜻은 바할이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철저한 바할 숭배자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바할 신봉자인 이세벨은 아흐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에 엄청난 규모의 바할 신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정 규모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바할 신전은 금송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흐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바할 신을 싫어하시는 것일까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여와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여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바할 신은 번영의 신입니다. 머리는 황소고 몸통은 귀골이 장대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산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할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소위 신들의 딸입니다. 바할 신의 다산과 번영의 힘은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바할 신전에서 왕을 위시한 수많은 남자들이 바할 신의 힘을 얻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백성들의 딸입니다. 기막힌 일들이 합법적인 매매춘이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 중앙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할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내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재물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태워서 바할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 귀한 인간의 생명을 당신께 바치니 받으시고 내게는 번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전국 각처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접대, 돈을 위하여 사람 생명을 아무렇게나 않게 사고 팔고 이용하고 죽입니다. 바할 신은 오늘날에도 버전이 살아있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곧 만먼 신입니다. 아합 왕은 돈을 위하여서 바할 신을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우뚝 세운 것입니다. 모두 모두 돈의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돈이 굉장히 흔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눈에 보이는 번역을 이룩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시공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흥청망천, 활락이 불야성을 이루는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죽어갑니다. 돈신이 세상을 흔들고 각이 관용하던 아합 시절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엘리아입니다. 엘리아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언자들이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거하다는 말은 그저 이름 없이 그럭저럭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거하다 그러면 그럭저럭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 디셉이 현재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아는 모세에 이어서 엘리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아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엘리아가 시시한 사람이었다면 자기 고향 디셉을 이름 높였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 출신이야. 거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예언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만큼이나 자기 이름을 지우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곳이었으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아는 그저 변두리 출신 이름 없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아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현재 잘 먹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섬기는데도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게 짝이 없는 상하궁에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높은 보좌에 있는 아합 왕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가뭄?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도 가짜 나서 화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꾸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자 엘리야는 즉시시양하였습니다. 아니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시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시냇물도 자연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내려졌습니다. 구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바스로 갔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루비아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 과부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의 말씀이 나 여하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그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도 없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나 다 콧방귀 뀌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르바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거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돈이 이렇게 돌멩이 치듯이 흔한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가난합니까? 라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가루를 당신에게 먹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바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이후 최대 번영을 구가하는 아하광과 바하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골의 무명 청년 까마귀와 몇 점의 떡과 고기,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과부 그 엄청난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조치들은 택도 없는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준비한다고 하면 스펙 쌓고 경력을 쌓고 실력 쌓고 배경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한 사람인가 그 조건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33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웬만큼 어른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스펙, 실력, 배경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지 여부.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들로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보금 전파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자격을 경영연구소에 컨설팅하였다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열두 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간부사원으로서의 자격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낡고 경험이 절대 부족합니다. 무능력하고 성격들이 너무 과격하거나 우유부단합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불혼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론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로서의 뛰어난 감각과 탁월한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성취욕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론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출 생각을 요만칭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에 거기에 맞추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흐방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보기 드문 능력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장 악하다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왜 감을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왜 까마귀를 동원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게 하지 않냐고 그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게 하셨을까 잘 아시는 대로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그렇죠? 잡식성 그리고 먹을 거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사용하여서 떡과 고기를 물고 먹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내가 비록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신실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저는 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 봅니다 냉정하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 어떤 거라도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못되게 방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만큼 저는 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버려 뒀지 그것을 방해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으로 못하게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말더듬이 찌질이라고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만드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똘똘한 제 동생을 목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진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이 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런 사람 한 명만 찾아내면 성공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까마귀라도 동원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재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측불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준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먼지고 안개이고 쓰레기입니다 시골 출신 무명 청년 엘리아에게서 유일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엘리아 여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엘리아는 말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엘리아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여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압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여와의 말씀과 같이하여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곧 가서 그 얘기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였다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엘리아의 온몸에서 온전히 여와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중국 성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증언합니다 모든 일에 당신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언제나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은 건방지게 지가 지 욕망을 채우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여서 이 종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하순 오르시나 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클린턴 교수 로버트 클린턴 교수 풀러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리더를 키우는 방법 클릭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 단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방법 거기에는 조건도 자격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언제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 포커스를 맞춰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누구도 방해해야 되겠다는 생각 제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맡은 일 늘 말씀드립니다 17살의 노예, 소년, 야곱 아니, 요셉 요셉은 17살 소년 노예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죽게 하듯 하여서 수천명의 노예 가운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17살 소년 요셉이 하는 일을 샤레트, 바로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의 일이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남해를 방해를 하거나 그저 교인돈 횡령을 하거나 그렇게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그거는 썩을 일입니다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시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준비입니다 그 자체가 준비입니다 셋째, 내 요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토를 달지 말고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는 준행하다, 아샤입니다 이 준행하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의 합리성을 따지고 정당성을 따집니다 아닙니다 아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시행하고 시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수행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십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니다 인간들은 능력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역량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여기에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